드림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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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단계부터 해야지 아 1단계부터 해야지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투심이 필요가 없구나 불쌍 10층 돌파입구 아 이제 28층이라니 내가 보기엔 이거 90층은 가겠는데 느낌이 제논 드림브레이커 좋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느낌이 좋아보여 안좋아요 느낌은 좋아보이는데 아 이제 40층이네 야 진짜 이것도 11캐스트 많아지 11캐스트가 쉽게 깨는거 보니까 일단 50, 60층까지는 갈 것 같기도 하고 아 100층까지 보십니까 아 90층 때가 진짜 빡센데 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이게 10층마다 약간 벽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높더라 아 1,2쯤에서 길드 스킬 한번 갑시다 오우 약간 벽 느껴진다 50층 때리는데 아 네 으 쪼 제진다 아 어 아 스킬 썼는데 아 아니요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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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900원짜리는 뭐야? 스타비 그건줄 알았어 왜 피가 안다냐? 갑자기 어우 빡세네 벌써 빡세 1시간 애매하네 아 70층때까지 깨겠다 될 것 같아 90에서 병 느껴질 것 같은데 81부터 시작이 위가 좀 비슷하고 9방? 9방? 9방은 너무 많는데 12방? 12방은 좀 쉬겠네 100층 갑니다 빌드 스킬 없지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쿄이 llam기도 해요 참고로 1방에 2방에 하니 2방에 4방에서 2방에 1방에 1방에 깨져야되던데 아 안될려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깨진다 안 깨져 상자가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아깝다 97층 마무리 아쉽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